분홍빛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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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홍빛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예쁜 아이들이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에오니엄 속 아이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10% 할인을 한 금액입니다 썬라이저입니다 자즈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큰 얼굴이 위에 하나 있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 전체 이렇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약 25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로 25cm 정도 됩니다 썬라이저 45,000원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흰색하고 초록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위에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밑에는 작은 얼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크기는 가로 사이즈는 약 2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 이 아이는 크기가 약 21cm 나옵니다 45,000원입니다 45,000원입니다 묵별금 가로 약 25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가로 약 25cm 됩니다 4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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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별금입니다 자주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보는 전체 모습은 이렇고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뒤의 모습은 뒤의 모습은 이렇고요 가로 약 23cm 정도 나옵니다 45,000원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너금입니다 연루빛에 핑크빛으로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여 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모습이고요 가로 약 22cm 내지 23cm 나옵니다 마리아 너금 45,000원입니다 핑크마녀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 21cm 21 내지 22cm 정도 됩니다 2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블랙힌입니다 짙은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훈생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15-17cm 정도 됩니다 15,000원입니다 줄리아나입니다 전체 발같은 물이 드는 예쁜 아이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가로 약 19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제이드 스타금입니다 입장에는 돌기가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달맞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예쁜 가르시아가 지금 한 포트가 남아있어요 색감이 지금 이 정도로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지금 윗으로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훈생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지금 약 14cm 나옵니다 2,000원입니다 홍포도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려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1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래총입니다 기멍이 들듯이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테라리온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지금도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약 10cm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레드 한파지아입니다 기멍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외도로 모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약 13cm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박그림입니다 짙은 다홍샛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좀 더 큼직하게 물이 약간 덜덜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10 내지 11cm 됩니다 만원입니다 안젠리나입니다 모두 외도로 되어 있고요 얼굴이 큼직하게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2cm 됩니다 8,000원입니다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도 있고 좀 더 큼직한 이런 이도도 있고 사이즈는 다 좋은 편입니다 12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엔젤스 핑거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4,000원입니다 노세입니다 노세입니다 입장 뒤에가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두가 하나가 보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찰서톤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쿠페리 금회입니다 입장에는 줄무늬가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가임원입니다 연노랑빛으로 금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8,000원입니다 블랙툰입니다 짙은 빨강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고요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도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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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노즈 자주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외도로 되어있고 모두 외도로 되어있고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4,000원입니다 크리서티 뷰티입니다 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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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퍼프스톤입니다 100분을 살짝 바르고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마디바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외도도 있고 위두도 있고 전체 크기는 11,12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퍼시픽입니다 물이 들면 굉장히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큼직한 외도도 있고요 전체 크기는 12 내지 13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매도망스입니다 색감이 꽃분홍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피트펜입니다 모두 외도로 되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됩니다 5,000원입니다 칼리소토입니다 지금은 물이 살짝 더러 있고요 입장을 위로 짙이 세우고 있어서 가로 사이즈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입장에는 털이 보송보송하게 살짝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소변입니다 이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전체 크기는 약 15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호리전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르고 연한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이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목대가 살짝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17cm 정도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도태당입니다 11.5cm 털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깍 잉겨가지고 옆으로 더 이상 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여기는 밑에서 또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5cm 털분입니다 만원입니다 소연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소연 3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 밥이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가로 17cm는 다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치와와 근무지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론스타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죠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8,000원입니다 에케모스톤입니다 모두 대체로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네드스피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생으로 크다가 이렇게 철하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0cm 좀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올리비아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입니다 황포트의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가로는 약 13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파이어필러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도도 있고 외도도 있고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프랭크입니다 색감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창이죠 지금도 색감이 제법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이렇게 모두 외도로 큼직한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5 내지 16cm 정도 됩니다 15,000원입니다 루브라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중간에 위에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가 밑에도 있고 자구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뒤에도 자구가 있고 여기에도 자구가 있고 전체 크기는 약 21cm 내지 22cm 정도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뱅뱅 돌아가면서 자구가 달려있어요 2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화이트 앤젤입니다 오얀 백돌을 바른 이런 아이고요 지금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큰 얼굴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하고 네 개 하고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전체 크기는 약 24cm 정도 나옵니다 5만원입니다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이렇게 두 포터가 있는데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중간에는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옆에 양쪽으로 날개를 달듯이 자구가 여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두 개가 달려있고 전체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뻐죠 크기는 약 22cm 좀 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전체 5도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쪽 편으로 자구가 세 개하고 네 개하고 달려있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21cm 21cm 정도 됩니다 2만원입니다 미국 나리아입니다 지금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구가 여기에서도 지금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또 밑에서도 여기서 또 자구가 하나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높게 또 하나가 달려있고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크기는 약 18cm 17-18cm 정도 됩니다 2만원입니다 로이스 입니다 색감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자구가 옆에 하나 달려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자구가 옆에 하나가 달려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14cm 됩니다 2만원입니다 2만원입니다 노이스 이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감은 여전히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 하나가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여기 뒤에 또 이렇게 조금 작은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크기는 17-18cm 정도 됩니다 2만5천원입니다 색감이 예쁜 헨리아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두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굉장히 예쁘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3cm 됩니다 18,000원입니다 노랗게 물든 스터링 두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감이 지금 굉장히 노랗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외두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는 밑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완전히 목시라로 되어있어요 여기도 한개 하나가 있고 전체 오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크기는 13cm 13cm 정도 됩니다 18,000원 입니다 콜로세움 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 하나가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작은 얼굴이 하나가 있고 이쪽 편에도 작은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콜로세움 이 아이는 지금 한 포트가 남아있습니다 19cm 고요 25,000원 입니다 파도 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로 사이즈 약 8cm 됩니다 만원 입니다 시트린 합니다 목대가 굉장히 이렇게 굳게 되어있어요 2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여기는 굵은 목대에 이렇게 외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외도로 금직한 이런 모습이고요 예 만원 입니다 마디바 입니다 삼두 군생 도 있고요 2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5cm 나옵니다 만원 입니다 소울 렌 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5cm 13cm 13cm 정도 됩니다 소울엔 12,000원 입니다 흑법사 철화 입니다 색감이 짙은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목대에도 이렇게 입장이 다 붙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화분에서부터 높이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이런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희높이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하의는 높이가 조금 더 키가 조금 더 작을 것 같고요 8,000원입니다 까치는 철화합니다 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원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원종 자라고 삽니다 핑크피초로 물이 더 나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자구를 밑에서 모두 이렇게 자구를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연꽃처럼 예쁜 모습입니다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16cm 나옵니다 이두는 18cm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동화입니다 동화가 굉장히 입장에 촘촘하게 많이 이렇게 달궈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것은 3포트가 남아있는데요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러스입니다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로 크기는 약 14cm 나옵니다 10,000원입니다 프라다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약 8.5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몽수수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11.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군생으로 4도 5도 정도씩 담겨있어요 12,000원입니다 바르시아입니다 물이 들면 색감이 굉장히 예뻐답니다 현재도 예쁜 모습인데요 외도도 있고 이렇게 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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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외도도 있고 크기는 8.5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멜리오다스 자주 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모두 2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해오름이 또 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오렌지 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2cm 좀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식혜입니다 짙은 자주 빛으로 지금도 색감이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위도로 위도로 된 모습도 있고 물이 살짝 부픈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위도로 된 것도 있고 외도도 있고 이런 외도도 있고 크기는 전체 전체 크기는 전체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샤네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더는 아이고요 대체로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그다지 적은 편은 아닙니다 10cm 좀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선호핀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연보랏빛이 살짝 납니다 밑에 자구를 이렇게 하나가 달고 있고요 여기에도 또 큰빅한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물로 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많이 달궈져서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져어요 이렇게 외도도 있고 이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는 12cm 좀 넘게 나옵니다 이도는 14cm 좀 넘게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엘리사버 입니다 자주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루핑스 입니다 검정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모두 2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항소 항소 이분입니다 연돈빛의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크기는 10cm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7,000원입니다 루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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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색감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도도 있고 이렇게 군생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엘포 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철화로 엮인 이런 모습도 하나가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아이스 로즈 위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뒷편에도 자구를 물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얼굴 하나 크기는 11cm 좀 넓습니다 라핀 입니다 뗏근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외도가 많고요 또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옆에 옆에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8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캐슬라 입니다 핀장 핀장 뒤에는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자구를 여기 저기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에 한가득 100개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다리 모두 한가득 100개 이렇게 담겨있어요 8,000원입니다 블랙퀸입니다 끔정에 가까운 지편 자주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3포트 지금 모습은 이렇게 훈생으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공포조 입니다 군생으로 모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원함이 연루빛으로 굉장히 많이 달궈진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4,000원입니다 공리입니다 다홍색 빛으로 짙은 다홍색 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현재 크기가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블랜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지금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크기는 약 13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핑크레이드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빛으로 지금도 물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8cm 가까이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킹크베리입니다 밑에 목대가 살짝 있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블루 미니마가 지금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보드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카치오스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둘레가 이죠 중간에는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는 크기가 약 7cm 정도 됩니다 미니 분해나 또 아니면 합식을 해서 키우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3,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